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5년 1월 30일 오후 7시 59분이고요 아 빈질이 충도정기입니다 다치했나 보네 이분 도구원형님 다치했네 암튼간에 일단 배치고사 끝난 뒤 이제 두 번째 랭캠이죠 빈질이의 충도정기 많이 봐주십시오 내가 바로 충이다 나한테 까불지마라 던지는 수가 있다 사람 누구 안 들어왔죠? 다행이다 이렇게 좀 해 놓고 쿨럭쿨럭쿨럭 굴럭쿨럭쿨럭 빨리 좀 되라 빨리 좀 되라 진짜 빨리 좀 되라 나는 믿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되라 그러니까 I believe I can't find 나는 믿고 있어요 빨리 좀 되라고 빨리 좀 돼주세요 빨리 좀 되라 빨리 좀 빨리 좀 되세요 되세요 빨리 좀 빨리 좀 되세요 되셈 어?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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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으ㅏㅇ 아시아 여래걸리네 아 빠딱빠딱 좀 해라 우리쯤이었네 어 미안 미안 뭐 물론 모르겠지만 미안 미안 밤 내가 충의 그것이 되주겠어 베인을 해볼까요? 이번엔? 이번엔 베인을 해볼까요? 베인을 음..에음 베인을 해볼까? 베인 충이데볼까? 아니 근데 베인은 안 됨 애쉬 애쉬 에쉬 무서워 에쉬 겁나 무서운데 오호 일단 한번 쏘고나면 또 쑤고 싶을거예요 일단 한번 쏘고 나면 또 쑤고 싶을거예요 긴처 자 어디를 써볼까 여기를 써볼까 이렇게 또 사진을 써볼까 후 4. 6. 6. 7. 8. 9. 10. 11. 11. 스타더프 이게 무슨 리메..리메이크요 너프징 이이이 흐어 음흐으으으 흐어여으으으 나나나 트위터의 진리언화 흐 어 가슴아픈이야기 감정거무신 어? 아 얘네가 불찍구나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러니까 애쉬 얘는 도주기도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다 할만하겠다 아 이거 렉사이 골아픈데 아 렉사이 저거 골아픈데 아 렉사이 골아픈덩 재밌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어이구 어이구 나는 스킨충이요 내가 바로 스킨충 스킨충 내가 바로 스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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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앤마블 모드앵 모드앤마블 모드앵 모드앤마블을 모드하면 자아안 무엇이 될까? 나도 모르지 니가 알지 내가 알겠나 도대체 어디가 손이지? 이거는 오른손으로 요거 쟁기를 잡고 있고 설마 이게 팔이야? 어? 나 이게 팔이고 이게 몸통인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 다리 어? 여기에 다리 어? 이게 다리 뭔가 팔에 붙어있는 뭔가 무기 같은 거 어? 나 요것만 보건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이게 팔 어? 이게 팔 그리고 여기에 여기는 말타고 있고 요거 말 그거 뭐지? 쟁기라야나? 응? 아무튼 뭐라 해야돼? 입에 물고 있는 거 그거 말이 그거고 이거 어깨 그거 어깨 어깨 보호대라야나? 그거고 응? 무슨 이렇게 그려 근데 짜우고 잘생겨졌어요 아머 어? 짜우씨 석영했나봐 요즘 어디가 잘 된대? 어디에서 했어? 응? 아이 부럽다 응? 나 말이야? 나 저기 옆 동네 에엠 에서 했어 어? 에엠이 어디야? 어? 얼굴이 붕개졌는데 보았다 왜 저 거기에서 리메이크를 해줬어 리메이크는 개뿔 그냥 스킨이 나왔을 뿐이다 시작하자구요 시작하자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세상일은 모릅니다 세상일 모른다 나 여차하면 백도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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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하하하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건 네 상우칠 구경 권총이에요 이게 권총이야? 대포라매 어? 나보다도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랄랄랄랄랄랄 안녕 흐음 흐음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으음 으음 읜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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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멘탈 이상한애네? 덤벼때봐라 자Birtho옹 덤빌 되면 덤벼봐요 진짜? 저 놈 잡아라 우와우 할 맷다윈 필요 없어요 그니까 으흐 으흐으흠 흠음 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 괜찮아 괜찮아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흠've'음 still 흠'음 악당들아 담벼라아 악당이라니 약간 intro 악당다 dishon 넥시아 났다 는 많았다 아잇 자리똥 괜찮아 괜찮아 너 나 2나와봐라잉 후우우우우응 슈우윽 슈우윽 슈우우으아 슈우우윽 슈우우우 살았다아아 살았어요 오오오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룰 여곽루지 여곽루 물론 안들리겠지만 흐흠 안녕하세요 생쥬아노 빈질이였다 그래? 그렇니? 그런거 같애 내가 봐도 완벽하거든 방제를 바꾸자 빈질이가 뜻하다면 어찌될까요? 공격은 언제 해요? 공격은 언제 해요? 몰라 아무 때나 하면 되지 뭐 무빙무빙무빙 애쉬가 15 내가 10 내가 킬이랑 저거 어심 많은거 빼고는 CS는 내가 딸리네 나오기만 해! 잠깐 어디갔어 떡을 가요? 떡을 갈까요? 어머나 잡았네 작은 녀석 큰 녀석 안 가리고 작은 녀석 큰 녀석 안 가리고 으응? 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으응? 우리 트타시는요 원래 유들이라서 키를 가리지 않아요 어차피 잡으니까요 으응? 참 좋죠? 팡! 안녕 샤잠 샤잠 어 잠시만 잠시만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상당히 날게 날아오르리 소오르리 지본니 이이이이이이이이 X 지본니 살리고 싶지만 어? 살리려고 갔다가는 제가 죽죠 안녕 안녕 얍 물을 쳐 심해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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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그치 나 원래 화끈했어 내가 좀 멋지거든 짭버기의 빈들이었다 등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디야 벤드시티가 도대체 음 음 음 음 음 추마트 콕 나왔어 콕 나왔어 애쉬 나오기만 해봐 응 애쉬 나와봐 가만두나 음 음 음 나 미니언 너무 능는데 cS 나 너무 못먹는다 잠시만 나 cS 겁나 못먹는데 쫄랏어 나 음 글쎄 어떻게 해나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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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더 원! 투! 원! 투! 스리! 파! 이야! 너가 숨어 있겠지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어머나 아파라 어머나 아파 나 치면은 너 구비할텐데 저놈 잡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이씨 쯧 쩝 괜찮 피에프 비에프나옴 이제 비에프나옴니다 비에프나옴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크고 있어요 물론 CS는 진짜 못먹고 있긴 한데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글쎄 어떻게 막아볼까아 애쉬는 1큐삼되시네 어머머머머머 워쉬도 1밖에 없어 와우 원타티 아주 대단해요 어떻게 자랄 수가 있죠 방금 정판까지만 해도 저것보다 심했던 핀질이었다 아 어디가니 에헤이 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화약만 있다면 문제없자 진짜? 글쎄 어딘가 쏠 거는 같은데 아직은 뭐 비밀이야 어디선가 렉사이에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승자는 숨는 밥이 없어 싸요 레오나가 척 근데 반 정도 먹었네 흐흐흐흐흐 한 번 쏘기 시작하며 더 없을 수 없다구 흠, 음, 음, 음.ele 흠, 음, 음, 음颓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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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racked 음, 음, 음 으으으으으 으흐 으음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Cream Ev 24お願いします 음 아! 꺼빈! 까빈 그냥 궁 쓸걸 그냥 궁 쓸걸 궁 쓸걸 궁 괜히 아낀 응? 아 궁 괜히 아낀다 진짜 잘있어 아 죽였으니까 바로 화질 나는 역시 원 딜을 해야겠어 응? 역시 난 원 딜을 해야겠어요 숙흑숙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주허 덜덜덜덜덜덜덹 빨리 써보고 싶어요 활력의 기준점은 없다고요? 화혁의 기준점은 없다고요? 뭐고래? 진짜? 화혁의 기준점이 없다면은 많이 넣을수록 어? 점점 세진다는건가 아니면 많이 넣을수록 자폭할 확률이 높다는건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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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도 안 왔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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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자, 놈 잡아라! 어? 아? 나 왜 궁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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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잼 무리잼 허헣헣헣헣헣하핳 허허헣헣하 나의 행동에 나 스스로 아으 잘 지나야겠다 빵! 쏘면 어떻게든 되겠죠? 근데 폐복이 있었구나 아씨 폐복 없는지도 알고 그냥 궁 쓸걸 폐복이 있었으면 있었어도 그냥 궁 쓰면은 잡았을 정도인데 그 타보자 호우 어디가? 그냥 궁 안 왔길래? 궁 아낌없이 써야지 원 응? 에휴 진짜 얍! 얍! 아 목 아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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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되겠죠? 아이고 진홍국이네 아이고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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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홍국 아주 멋진 노래였어요 찹찹찹쩍 짝찹찹찹 음..흠으흠흠흠흠흠흠흠 음흠흠흠 음흠흠흠 내가 질리언이야 응 어? 저 정도는 피해둬야죠 빵야 빵야 썩자고요? 안돼! 부서진다 어우 아아 아 끌렸어 쟤네한테 끌렸어 아 진짜 헬프미 헬프미 얘는 왜 AP룰 AP룰을 하면서 왜 저렇게 갔냐 템은 망렴 굴지로 왔네 어떻게봐라 어 나 템이 많았네 아버지 돈이 많았네 빵 쏘면 빵 쏘면 죽을텐데 이브 파이팅 형 으음으우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밴드시티에 서시는 등을 보이지 않아요 자꾸 놀릴cr 애비 어 되게 말쓰으으으는 나루가 보인다 ... 내꺼 아 전멸까지 아 뭐지 전멸까지 썼는데 에이 진짜 이제 좀 썼는 것 같네 진짜 어 슛 쓰니까 이제야 좀 썼는 것 같네 오우 빵 안녕 용도는 피해줍니다 알려주세요 아 더러운 희생 아동폭력 아동폭력 으아아아악 으하하하 그러게 어 진짜 그러게 우리 20분될 땐 하하 용 한 번도 안 먹네 쟤네나 우리나 진짜 나 어 헐 헐 와아아아아아우 와우우 정말 미친 듯한 딜들이다 나를 누가 죽인 자냐 처치한 자 애쉬 니녀석이 범인이구나 니녁 복수하리라 난 랩 10밖에 안되네 이제 보니까 애쉬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마침 많아도 없어요 룰루루루루루 빵 쓰면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저거 W를 찍고 궁 쓰면은 바로 먹어 W 찍고 바로 궁 쓰면은 애쉬는 냠냠 맛있어요 재밌어요 왜요? 흠흠흠흠 헬멧 따윈 필요없어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으흠흠흠 야왑 자 빨리빨리 밉시다 어라란 어휴 나르 저거 무섭네 무서웡 음 음 음 음 음 음 오세요 오세요 렉사이시 오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못 잡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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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실패 W 잘못 뛰었어 뭐야 실패 W 실패 아 아니야 지금 와서 명령하긴 해 구찰분이야 명령 구찰분 허드라 아 원딘 내가 죽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탈탈 속이네 딜을 못 넣네 그치 병력은 몰라도 화력은 안 뒤지지 그치 이라도 되겠지 악당들아 덤벼라 악당들아 덤벼라 여기 악당처럼 생긴 애있네 야마 어디 한번 막아보시죠 어 야마 뭐 어디 쐌쯤은 알려줘야 음 음 음 음 음으으음음음음음음음 가자 그냥 넘겨가라 쟤나 하나 잘랐으면 좋지 하나라도 잘랐으면 이득이야 우리 아무도 안죽었잖아요 대신 흠흠 흠흠 흠흠흠흠 스토 흠흠흠 오우 아우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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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질 미쳐하셨는데 질이 아주 끝내줘요 아주 국물이 끝내줘요도 아니고 딜이 끝내줘요 아 죽었다 아 나 이거 종료라도 하나 파야하나? 달려라 리브! 리브지 파이팅! 좋았어 아 이길꺼 같구만 음하하하하하하 에엠 뭐 괜찮아 아니요 이기고 있는데 왜 자꾸 쓰레니야 이거 누구야 쟤 누구저케 어째기가 어? 리브? 그래 너는 12킬 먹고 그래 넌 이제 할만큼 했다 이거지 그래 좋겠다 응? 니 MMR 관리 정말 잘하는구나 킬댓관리 그래 기록에는 너 잘했다고 나오겠다 응 아 아퍼 야호 내 아파박 wäre 음으으음 으음 으음 눌렀어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우린 걍 뭉쳐 다녀야겠다 렉사이라 어디로 리븐 파이팅 리븐 파이팅 오케이 죽자 아니 잠시만 덜덜덜덜덜 원 디디 히힣힣 덜덜덜덜덜 괴물들이구만 아 물론 궁맞았긴 한데 어 나로 궁을 맞은거 일단 나름 궁이라고 아프긴 한데 아하 덜덜덜 하구만 음 으응 흠흠흠흠흠 아 나 13 레벨이 쟤네보다 좀 많이 딸리네요 우리 팀엔 저랑 랩이 비슷한 애들이 적어 있긴 한데 아 진짜 아 진짜 아아악 아아악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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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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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땅더라 덩겨라 으음... 으음... 쭉 펴고 걸어요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안나 끌어봐 안나 물어 안나 물어 안나 방향 파티를 시작하자구야 될 수 있으면 탱은 빼고 아 아파 어씨 이제 너무 아픈거 아니니 너? 깜 뭐야? 얘 난 렉사이도 못 넣어주고 있어? 아 렉사이가 팀으로 왔나봐? 쓰면 됐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무대가 나오는구만 이제 백원만 백원만 더 모으면 돼 이제 백원만 더 모으면 무대가 나온다 백원만 있으면 돌아가고 갈까요? 도망가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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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대포랑 인사해 내 대포랑 인사해 내 대포라는거지? 어 나 순간 내 백호랑 인사해 어? 얘 대포 이름이 백호였어? 순간 이 생각했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만 아마 투타한 사람들은 다 그럴거에요 아마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말하는 것들도 옛날에는 좀 시크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좀 깜찍하게 발랄하면서 냥냥은 냥냥은 그냥 할게요 얍 헉 한국의 레오나 화이팅 내가 아직 관통이 없어 어? 그래서 인제 보고 나서 관통하나 하면 되죠 글쎄 나도 몰라요 살아! 자, 드넘져봐라 사전갈이까지 다가가져 야, 다 밀어버려! 오케이, 터졌어 하필 그때 터지네 응? 딱 좋은 타이밍에 딱 좋은 타이밍에 잘 터졌어 야, 한 번 끌어 놈에, 딥이 미쳤구만 사무소라 야 아이고 으음 너무 다루는구만 신발 팔까라네 아이 거기에서 한 번 쓰고 좀 기다려야지 Q 두 번만 쓰지, 그냥 어? 2단, 3단만 쓰고 어? 어디선가 렉사이가 달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딘가 땅굴을 팠어 땅굴로 머리를 낼름 하고 내밀었어요 쏘옥 하고 집어넣으면 되지만 그냥 다시 쏘옥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냥 으음 거짓말이 깔려 똑똑이 마찰 안 들리깔려 으음 글쎄 그건 그때 봐야 알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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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벗 마아 까비 으음음음음음음음 에쉬가 한대 남기고 살았어 으음음음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 스타틱을 사야겠다 스타틱 사야겠다 이거까지 맞혔으니까 이제 스타틱 사야돼 스타틱 사야돼 으흐으으으으으으으 outline 공석을 좀만 더 늘려줄까? 안돼 안돼 저 남자 봐라 날아오르라 주작이 환상인하게 날아오르리 ução 아 뒤꿀 멤범이 좀 어그러라도 끌어주지 일단 똑같은